제76주년 4.3 희생자 추념식이 어제 오전 10시 제주 4.3 평화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. 불어라 4.3의 봄바람, 나라라 평화의 시를 주제로 열린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. 김창범 4.3 희생자 유족 회장은 4.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, 희생자 유족 명예훼손 처벌조항 마련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